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소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해주세요.